오늘은 더 빅그린 스킨리 스토어 C 스크럽을 소개해드릴게요. 화학성분이 없고 매일매일 사용해도 되는 PH4-2 식물성분 약산성 스크럽이에요. 각질제거 과정에서 피부에 자극이 가지 않고 약산성 성분이 피부 보호장벽을 탄탄하게 지켜주고 피부를 더 촉촉하고 환하게 해줘요. C 스크럽의 제형은 약간의 점성이 있으면서 은은하게 상큼한 오렌지향이 나요. 그리고 너무 촉촉하고 부드럽게 잘 펴발려요. 타 스크럽 제품들의 알갱이 입자와는 다르게 미세한 해조류 화석 미세 파우더 입자가 피부를 긁어내지 않고 부드럽게 각질 제거를 해줘요. 자극이 없어서 피부도 붉어지지 않아요. 입자가 정말 작아서 모공 속 깊숙이 디클렌징 되는 느낌이에요. 블랙헤드, 화이트헤드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질문질해주면 묵은 피지가 나올 것 같아요. 헹구고 나니 피부 당김도 적고 너무 촉촉하고 피부가 한결 환하고 부드러워졌어요. 다음날 다음 날 1 1 2 1 1 2 2 1 2 3 2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